그러면 니네 새엄마는 결혼하자마자 그냥 혼자 지냅시다? 뭐지? 근데 니네 아버지 진짜 대만하다 그 나이에 어떻게 그렇게 젊은 여자랑 재훈이 가능하지? 어머니도 엄청 유인이신데요? 누나라고 불러야 되나? 정말 나이스불러야 돼 응 김식아 근식은 어때? 얘 짱 착해? 네 네 착하면 좋죠 아 내가 어디에 숨지? 야 여기서 잠복하다가 이 기운이 꼼짓하면 한 장을 잡아야겠지 이 기운은 심각한 강의 심각한 강의 주말이 탑퇴근 몸에 누군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